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50절 말씀인데 봉독은 1절에서 3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1절에 바리세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그 밀을 까먹은 것을 가지고 바리세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눈에 가시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종교생활의 틀을 깨니까 말입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품어지지가 않는 것 그리고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계속 갈라서는 겁니다 오늘 22절에서 37절에도 본문의 오늘 가장 큰 긴 대목인데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귀신들여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할세부를 힘입어 저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모욕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한 죄와 그리고 모독은 사함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렇죠 사람에 대한 죄와 또 모독은 우리가 회계를 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다시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계의 영을 인정을 안 하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세인들에게 연이어 책망을 하시며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내뱉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22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붙잡을 일이 있다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세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장으로 접어드는데 이 바리세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논쟁과 시비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깨어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뜻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하면 더 의미가 와닿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너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나의 언어생활과 또 나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죠 그가 환상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자기의 입술을 가린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당장 문제될 것이 우리의 언어생활입니다 오늘도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바할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예수님은 매우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뱉는 말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34절 35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유심히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나무에 사과가 열매가 맺혀 있으면 그 나무가 사과 열매임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이 무엇인가에 따라 실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 하십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번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열매인 말이 어떠한가를 진짜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때 성실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는 것 모범적으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보니까 언뜻언뜻 내뱉는 말이 요즘에 지친다 힘들다 그리고 요즘 마음에 괴롭다 이런 말이 배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지금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요즘에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내가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내뱉는 한마디가 그 짧은 한 문장인데도 하루를 다 바꿔냅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말은 하루를 온전히 살려내기도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한 번은 여름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들고 기도를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9년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러니 그 수련회에서는 얼마나 뜨겁게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 주었겠습니까 그때 제가 했던 믿음의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니까 열심히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 주자 기도를 해 주어도 내 열심으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마음을 전달하자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너희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마음만 전할게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 주는데 떠오르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붙들고 기도해 줄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은 그 한 말씀인 겁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말씀이 생각나는 역사가 너무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결심을 하기를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 다 그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나중에 기도회 끝나고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 난감한 일이 벌어지겠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너는 무슨 말씀을 주셨니 알고 봤더니 다 똑같은 말이 되면 그것도 난감한 일이 되겠죠 그래도 주신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순서가 되어서 고3이 된 한 여자아이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아이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근데 이 여자아이가 갑자기 기도를 받다가 눈을 뜨더니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대요? 제가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기도를 받으면 그냥 받으면 되지 왜 갑자기 눈을 떠서 정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데 또 떠오르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으니 다시 제가 또 선포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전도사님한테 말씀하셨어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에서 눈물이 또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게 편지를 하나를 줬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최근에 어떻게 죽을지 계획하며 살았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내가 어디 대학을 갈지도 불투명하고 집에 들어가면 집은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고 도무지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집에서 나올 방법을 찾다가 수련회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내내 어떻게 죽으면 편하나 어떻게 죽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들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게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했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라도 내뱉는 일을 그냥 내뱉으면 안 됩니다 내 말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말로 인하여 죽음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의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을 내 말로 죽음과 또 생명이 갈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으면 그것은 행위구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어떠하냐에 따라 구원이 달려있다 이렇게 여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말이 반드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점검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주제가 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대화의 주제가 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이야기 듣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주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 시간에는 외치기도 합니다 양육 시간에는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고 하셨으니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대화의 주제가 되시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시리아에서 난민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저희 교회 협력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요르단과 시리아 접경 지역에 난민들을 돌보내고 성기는 사역입니다 요르단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교사님이 아무래도 사선을 넘나드는 그 시리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다 보니 늘 거칠고 긴장감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한국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역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함께 사역하는 동료 성교사님들 관계가 가장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벌어지고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성교사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집에 들어가면 사모 성교사님이랑 대화의 꽃이 피었답니다 어떤 대화냐 다른 성교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성교사님은 왜 저렇게 사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저 성교사님은 저런 점은 좀 바꾸셔야 돼 라고 그렇게 사역이 마치면 아내 성교사님과 그렇게 대화의 꽃이 피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까지 뭐하러 와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러 온 내가 밤마다 하는 것이 다른 성교사님들을 험담하니 흉보니 너는 이곳에 뭐하러 와는? 마음에 큰 찔림이 있어서 사모님이랑 그렇게 대화를 나누셨대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랬더니 사모 성교사님도 동일한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단을 하셨대요 우리가 1절 성교사님들 이야기를 꺼내지 말자 칭찬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흉을 보는 곳으로 넘어가니 1절 성교사님들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이야기하자 그렇게 합의를 보셨대요 그런데 더 놀라는 것은 그렇게 합의를 보고 나서는 대화의 주제가 없더라면 어떻게 대화할지를 모르겠더라면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일찍 잠을 자는 날이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이 성교사님도 아내 성교사님도 회개가 그렇게 되시더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이야기하는 일이 익숙해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에 표적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냐 표적 보여주십시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냐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세울 메시야 그래서 표적 보여주십시오 능력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사미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무덤에서 사미를 있어야 되는 그 십자가 그것밖에 표적을 보일 게 없다 주님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그 사명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같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에 있었던 것이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봐야 합니다 요즘에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자가 크리스토입니다 십자가가 마음에 중심에 있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토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는 그치고 우리가 이제는 얼굴 대 얼굴로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얼굴 대 얼굴로 만나는 그날에는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 때문에 대화의 꽃이 피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두 명, 세 명만 만나도 밤을 새워도 예수님 이야기하느라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성도의 연합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도록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험담하는 말 남을 죽이는 말을 일삼았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중부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서로를 죽이고 깎아내리는 말을 그치고 살리는 말이 오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TV만 틀면 신문지상에 나오는 말이 서로를 죽이고 깎아내리는 말이 눈만 열면 귀만 열면 들리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살리는 말이 오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리세인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제하는 말 남을 죽이는 말을 일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가 서로를 죽이고 깎아내리는 말을 그치고 살리는 말이 오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생명의 역사가 오가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오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불만을 가득 대뱉는 말을 하나님 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죽이고 깎아내리는 말을 그치고 아버지 살리고 세우는 나라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뉴스를 통하여 신문지상을 통하여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마음에 채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죽이는 말이오 깎아내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살리는 말이 오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주님 한마디라도 주님 바라보며 오늘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주 예수님이 가득 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리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가 대화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의 마음에 왕이신 주님이 계시니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와 예수님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예수님이 대화의 주제가 되고 가정 넘 tussen Foot evident 남자 крас old Schulen